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저희 집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딱 집에 오죠 눈 개빨 같죠 왜냐면은 9시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일단은 저 혼자 왔고 와이프랑 딸내미는 이제 5일 뒤에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일 때문에 빨리 와야 돼서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제 이거 귀찮아서 지금 비비다 말았는데 쭈꾸미 볶음밥에다가 잔치국수 아 일단은 원래는 브이로그랑 그런 거를 좀 찍을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요번에 터키를 놀러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영상은 딱히 못 찍고 담배 리뷰 딱 두 편만 찍고 왔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생방송도 이제 오늘 딱 쉬고 내일부터 좀 열심히 하려고 딱 여러분들한테 한국 왔다고 딱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참 유튜브 정신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도 안 자고 일단은 잔치국수가 좀 많이 불었는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은 제가 터키에 제가 터키에서 조금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역시 한국 삶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우리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미안하고요 네 또 터키가 아닌 한국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불법 절대 아니고 투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커뮤니티에 수익인증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 확인하고 여유자금 30만원 이상이신 분들 저한테 카카오톡 주시면은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일해보실 분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또 신상 담배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댓글에 추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오늘은 제가 또 한국에 왔다는 또 얼굴도장 찍었다는 영상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방에서 뵙시다 영상이랑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